지금 시장 자체적으로 상당히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변수로 이런 외부적인 변수로 흔들리는 부분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정말로 크죠.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뜬금없이 또 어제 트럼프가 남미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의 철강 알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10%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 이렇게 깜짝 발표해버렸죠. 주의 얘기도 안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해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면서 미국하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했죠. 이유는 다른 나라가 통화 절하로 미국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연방준비제도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를 절하하면서 미국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런 이유죠. 지금 미국이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미국 특히 트럼프는 종잡을 수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죠. 오늘은 이런 부분이 어제 미국 시장을 흔들었지만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부분도 배우는 점이 상당히 많죠.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또 이렇게 되고 또 어쩔 때는 이란하고 또 뭐가 돼서 이렇게 흔들리고 또 어쩔 때는 북한이 이렇게 해서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은 항상 발생을 하죠. 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워렌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외부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은 결국은 투자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 팔고 싶은 이런 투자 심리들이 많이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생을 하지만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영향을 또 좀 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세계무역을 조금 둔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해결이 되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해결이 다 되어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보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자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결국은 다 해결을 하면서 또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에 또 주가가 다시 52주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좀 걱정을 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될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해놓고 천천히 주가 변화가 생기더라도 우상향으로 계속 갈 만한 그런 주식에 보통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저런 이제 등락폭이 크고 이런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쪽으로 돈들이 돈을 이렇게 들고 와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테마주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이 있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등락이시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은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큰 손 세력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쪽에서 한 번씩 이렇게 올렸다가 또 그냥 끌어내려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은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이미 성장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정말로 망하지 않을 만한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돈이 상당히 큰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이렇게 이제 상당히 큰 돈을 굴리는 이런 투자자들은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절대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좀 큰 돈을 굴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투자자들은 또 이런 부분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보통의 일반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보통 테마주라든지 이렇게 잘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로 단기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나 이렇게 투자를 이런 방식으로 좀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HLB 쪽을 투자하신 분이라 그러면 상당히 HLB의 미래를 보고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업 가치가 크게 급변할 만한 크게 성공할 만한 그런 재료를 가진 그런 환경에 놓여진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정말로 한번 크게 제대로 그냥 테마로 해가지고 올라갔다 꺼져고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 정말로 이제 기업 가치가 급변을 해서 크게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인내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살펴보다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이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나 주식은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보통은 하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거의 95% 이상은 그냥 단기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단기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주식은 대응이다. 이런 부분은 그냥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 대응이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은 단기 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말이죠. 단기 투자할 때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 가치가 제대로 이제 한번 크게 급변할 걸로 모든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은 정말로 좀 시간 투자를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크게 대박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겁니다. 이렇게 대박을 낸다는 게 예를 들면 어디 보물섬을 인양을 한다. 예전에 돈스코요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대박을 내겠다. 자 이런 부분은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대박을 내보겠다. 장기 투자해야지 이거는 정말로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제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 중에서도 상당히 엄선을 해야 됩니다. 이 바이오주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그런 종목 중에 실제로 이제 돈을 벌어들일 만한 그런 환경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느냐 그리고 그 전반적인 시장성은 어느 정도 되냐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조합을 해봤을 때 정말로 기업의 가치가 크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가늠을 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주들을 정말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쪽을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임상, 일상, 이상 이런 부분 아니면 이상이라도 이상만 하고 바로 상용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면 관계없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이제 HLB만큼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옆에 또 이제 레퍼런스를 잡아주는 부분 있죠. 항서제약 자 이런 부분이 아주 좋은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모 선정된 부분 그리고 각종 지표가 잘 나오는 부분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걸 보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HLB는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흔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주 고점들이 비해서 정말로 많이 흔들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기업의 가치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면은 네오레바 설립권이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자 그리고 늦어도 4월이면 FTA 승인 신청이 되죠. 조금 그 정도로 이제 조금 큼직큼직하게 마일스톤을 찍어 놓고 그 정도 되면은 이거 신청된다. 그 다음에 10월달 정도 되면은 승인이 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2022년 정도 되면은 가나미 프리엔디에이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큼직큼직한 마일스톤을 찍어 놓으면 그때쯤 되면은 시총이 이 정도. 그때쯤 되면은 시총이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마인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을 본인이 매도할 만한 시가총액을 딱 정해놓고 보면은 지금의 이런 미국에서 관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네 만해 이런 것들. 아주 이제 기간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런 수익률에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월별로도 이렇게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되겠죠. 펀드매니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자기들의 성과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쫓기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쳐다봐야 되지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여유만 있으면 되죠. 여유돈으로 투자를 하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다 그냥 즐기는 그런 마음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다보면은 결국은 이제 성공의 문턱에 딱 다가서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 골라 잡으면 되죠. 나는 아 이거 이번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아 이거 20조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하고 팔고 50은 팔면 되는 거고 나는 아 지금 이 정도 고생한 거 나는 50조는 받아야 되겠어. 그럼 125만원에 팔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나는 뭐 아주 여유가 있다. 이 돈 죽을 때까지 이거 뭐 쓸 일 없다. 나중에 노후에 써야 되니까 앞으로 10년 정도는 없어도 된다. 그러면 뭐 이 정도나 뭐 이 정도 봐도 되는 거죠. 200조를 생각하면은 500만원에 파면 되는 겁니다. 500만원에. 자 그런 배포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HLB. 지금 피크 매출로 보면은 지금 잡혀있는 게 3조 3천억이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장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 부분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있죠. 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HLB는 진화를 크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부핀도 그렇게 얘기하죠. 목표 높이 세우고 달성되는 그러면 달성되는 결과물이 달라진다 이러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투자를 했으니까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하면서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딱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딱 투자해 놓고 반토막이 나든 3분의 1토막이 나든 그냥 뭐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죠. 그러고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시간만 보내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믿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살피는 겁니다. 대신에 계속 살피는데 주가는 보지도 않습니다. 주가는 살피지 않고 이 기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대로 잘 가고 있네 하고 끝입니다. 주식 주가 자체를 잘 보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보겠죠. 가끔 보고 잘 진행되고 있다. 여성도 진행되고 있으면 주가는 어느 정도 되겠네. 그러면 한 번 딱 쳐다보고 아직 여기밖에 안 왔네. 그러고 또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한 5년 7년 이렇게 뒤에 뭐 한 50배 올랐으면 뭐 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한 5배 괜찮다 5배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투자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5배만 해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 최고 부자 2등까지도 올라갔던 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 상당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즐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계좌 있죠. 본인 계좌. 그거 절대로 안 보는 게 지금 팔 거 아니면 그걸 보면서 오늘은 얼마 올라갔고 오늘은 얼마 내려갔고 이런 걸 보면서 굳이 내가 나를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전혀 없죠. 지금 그걸 본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팔 거냐. 팔 거면은 지금 봐야 됩니다. 팔 거면. 팔고 손실이 이 정도니까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는 팔겠다. 그러면 열어서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느 시총에서 팔지 골라 잡아가지고 판다. 이렇게 배포를 가지고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